여러분, 반갑습니다. 자막을 눌러주세요. 4분의 계란에 썰어가며 팽이버섯 고구마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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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물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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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멸치 양배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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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잘 먹겠습니다 고춧가루 미니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소금 고춧가루 고추 너무 맛있다 오징어 오징어 초콜릿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찹쌀떡 콜라 오징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너무아넣기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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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양념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